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... 언니... 그녀는 쓰레기 때문에 그가 안내지. 내는 중을 들네. 그가 또 폭풍에 그가 또 폭풍에 여기들끼리 한다고 그려달라고 하는데 언니가 석진했어. 왜 이렇게 했으면 끌어가? 아니, 얼 수 없어. 이거 낼 때마다 오바따만 좀 한다고 엄마야! 다 있어! 네, 이거 여기 그래서 이 시각의 모습을 자꾸 이래서 너무 잘 안 들리는 거에요. 그리고 너가 또 그가 또 그가 또 또 제가 그가 또 그가 또 그가 또 그가 또 그가 또 그가 또